자, 오늘의 단어는 번다운 차트고요. 이 번다운 차트, 이 에자엘에서 제일 많이 써요. 그랬을 때,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통 이 X축을 기간, 날짜 이렇게 써요. 날짜 이렇게 쓰고, Y축을 남은 시간. 뭐 이건 바꿀 수는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쓰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해놓은 아이디어라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된다 칠게요. 왜냐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았다가,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, 이것이 어떻게 됐냐.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다가, 이렇게 높았다가, 낮아졌다가, 이렇게 끝났다고 볼게요. 그러면, 이 지점, 이 지점. 이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, 어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시간이 지금 이만큼이나 많이 남았잖아요. 이건 뭐예요? 어떤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일을 더 빨리 처리해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. 이 밑에, 이 기간 볼게요. 이 기간은 문제가 뭐냐면, 이렇게 했던 어떤 계획보다 훨씬 늦춰진 거예요.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. 왜요? 우리가 그거에 숙련도가 없었나 보죠. 아니면 거기서 에러가 많이 발생했다든가.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표현한 차트를 우리는 런다운 차트라고 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알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